누구 여기서 뭐하는데? 너는 거기서 뭐해? 다른 애들은 고기 주놔고 왜 나는 안줘요? 너희도 먹어야지 고기 아이고 야야야 야야야 다시 묻혀 야 너 어디서 왔어? 먹어 아저씨가 죽잖아 먹어라 먹어 가득해 가득해 겁을 내면서 먹고는 싶고 고기 좀 더 줄까? 너는 언제부터 여기로 왔었어? 너는 언제부터 여기로 왔었어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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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可能 흠 일로 흠 흠 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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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라 하나 더 떠줬을게 너희도 도망고 앉았잖아 거기 있잖아 뒤에 온 놈도 고기를 좀 먹어야지 그지? 어서 먹어 다 같이 먹어야지 괜찮아, 괜찮아. 쌀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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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냐 쌀근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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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들이 다 없어져버렸네 그 사이에 거기 와서 뭘 도망을 치고 그러는 밥 먹으러 너희가 먹을 데가 없구나 잠깐만 보자 길목이니까 여기서 먹어라 닌가 뭐 숨어야 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람 안 다니니까 여기서 먹어